자 김태욱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휴가 가는 날 5일부터 윤석열도 휴가를 떠났더군요 제가 경보고속도로를 가는데 경찰차 사이드카가 앞에 가고 까만 차가 중간에 있고 뒤에 또 검은 차 두 대가 막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요 버스 전용차로로 그리고 누가 저런 정도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까 했더니 윤석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좀 듭니다 여기 타고 안 가면 또 차로 갔나 싶기도 하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건희인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는 별도로 움직였더라도 아 그래요 그 정도의 호의를 받을 거면 상당한 급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관 정도는 아니죠 그게 우리 휴가 가면서 이게 재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이종호 일당은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량을 봤다 가는 길에 아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별일 없으셨고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슨 심리라 그래야 돼 하여튼 뭐 밀정 심리 또 차 외국 심리 하여튼 그걸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영국 미국의 외교 전문의 디플로매트에서 기수다와 윤석열은 역사 세탁 공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뭐 사실 미국이 지금 한일 관계를 배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주범인데 맞습니다 미국 언론 중에서도 일부 좀 양식이 있는 언론이 보기에는 좀 너무하는구나 저놈이 그래서 어떤 필진 기고로 이걸 올려가지고 역사 세탁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근거로 뭐 뉴라이트 운동이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도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아예 채웠다 최근에 이제 행적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보네요 국제적으로도 알만한 사람들의 힘이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앞으로 끊임없이 사실 창피함을 견뎌야 될 이런 국가적 수치라고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도 아 저것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서 외국 언론들 외국 사람들도 한심하게 보고 있다 독립된 국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은 일제의 역사 세탁의 공범이다 공범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범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범죄자라는 얘기죠 일본이 그렇다는 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사실은 피해자로서 가장 앞서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범이 돼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저희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윤석열이 했던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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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친일언행 네 친일언행 네 윤석열이 갑자기 이런 게 아니고요 글쎄 말이에요 대선 전에 후보 시절부터 일관성 있게 아주 일본에 대해서 쉽게 하면 앞으로 친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문재인 정부 얘기한 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 안보협력 문제 경제무용 문제 이런 게 다 망가졌다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태블릿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 하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마디 이 문제 이 인식이 문제죠 망가졌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일 관계 안 좋은 걸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강도와 강도를 당한 사람 간의 싸움에서 강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을 못해서 강도랑 사이좋게 못 지내고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는 인식을 드러낸 건데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향 인연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다 죽창가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일본을 반대하는 걸 자꾸 선동해 가지고 파일 관계가 나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가야 되고 과거사는 진실의 기초에서 지적할 것만 지적하자는 식으로 후보 시절에 이미 앞으로 친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놨죠 근데 그거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친일 행보를 하려고 이미 결심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슬슬 꺼내는 것이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배우해서 밀어줬던 건 사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을 밀어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미국이 한국과 일본 관계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짜증을 냈던 게 뭐냐 하면 한일 관계를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 70년대부터 이미 일본과 한국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이영희 선생은 이미 70년대에 쓴 글에서 그걸 경고했잖아요 네 잘못하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네 왜 안 됐냐 하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너무 세서 역대 어느 정부도 대놓고 그걸 추진하지 못했어요 네 미국 사람들로서는 엄청 짜증나는 일이죠 저것들 뭐냐 도대체 화해를 빨리 하려니까 안 하고 그래서 미국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역사기업을 잘못시키고 있다는 이런 얘기하는 놈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 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윤석열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박근혜조차 해결하기를 좀 주저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미친놈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 미국이 밀어준 겁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그런 행각을 보였던 건 없었잖아요 그건 없었겠지만 미국은 심리 분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요 히틀러 심리 분석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 미국이 전문가들한테 대결해서 히틀러 심리 분석을 했습니다 아 2차 대결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적국 지도자나 네 교섭 대상에 대한 심리 분석 당연히 하겠죠 네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만큼은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요 그랬다면 아 얘는 네 윗사람 강대고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맹목적으로 충성할 사람이라는 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가지 대목만 더 보고 윤석열 심리 분석 좀 해보죠 네 미국보다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언제입니까 또 또 후보실에도 얘기한 게 많죠 후보실에도 계속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기념사 같은 데서 네 3.1운동 기념사 이런 데서도 사실 일본을 예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다 아 이거 얘기하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그래서 3.1운동 지났는데 옛날에는 궁극적인 침략자였지만 네 지금은 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아 예예 이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3.1운동 기념사냐 아 이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예 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네 또 뭐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 해결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런 해결책은 내가 생각한 거다 이렇게 자랑질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신문에서 나중에 정보가 바뀌면 또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연구직권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네 뭐 2023년 3월 21일에는 네 우리 사회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음 그래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걸쳐 우리한테 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슬말이죠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이게 조중동에서 무진장 좋아했었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 확실히 밀어주자 네네 그래서 국무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네 곧이어 워싱턴포스트 미국 미국한테 형님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백년적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성열이 어렸을 때 일본에 갔죠 어렸을 때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젊었을 때인가 사춘기 때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그 일본 유학을 했잖아요 문부성 장학생 1호에요 네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67년도라고 네 그럼 그때 윤성열 몇 살입니까 67년이면 67년이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입니까 60년생이에요 윤성열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네요 그러면 이때 찾아가면서 지금도 히스토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있었던 거리 이러면서 회상을 해서 일본에 대한 인상이 그때 어땠냐 이렇게 묻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그 당시 윤성열의 인식은 한국은 후진국 60년대니까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60년대면 저도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일제샤프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시절 아닙니까 일제샤프 워크 뭐 이런 거 일본은 만약 선진국 일본만 가면 밥솥도 사오고 뭐 사오려고 난리를 쳤었던 계기 있어요 윤성열이 볼 때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봤을 테고 한국은 후진국으로 봤을 거고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한 칭찬도 했어요 아 뭐라고요 일본인들이 무슨 일이든 정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건 아주 피상적인 인식인데요 어릴 때 했던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윤성열이 그래서 어쨌든 이 대목을 보면 어려서부터 일본을 좋아하거나 동경하고 승배하는 그런 심리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67년이면 1965년도에 한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그때 뭐 제2의 419다 그래갖고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밀어붙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박정희가 그 일본 방문을 못해요 워낙 거세서 거세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부성 장학생 1호로 간단 말이에요 부친이 네 뭐 자꾸 하셨지만 참 이건 대단한 뭐가 없으면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쩌면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한일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학생 시기가 막 폭발하자 네 한국의 밀정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색해서 받아들여 쓸 수 있거든요 그 유학제도가 원래 그런 것이 최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아버지가 가게 된 건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맨날 공옷으로 맞고 자랐는데 네 아버지가 일본을 좋아했다고 지도 좋아하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죠 일본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에게 맞서서 계속 저항을 했다 싸웠다 이러면 그게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인격 형성이에요 네 인격 형성에서 반대로 아버지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저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짜 모험생이라고 계속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충실하게 아버지한테 복종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자란 아들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포 때문에 아버지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동일시에요 동일시에요 네 그거를 최초로 언급했던 사실 심리학자가 프루이트죠 아 뭐라 그랬습니까 프루이트가 오이디프스 이론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 오이디프스가 그게 그 얘기에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오이디프스 이론은 성욕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서 네 듣다보면 화가 나는데 그걸 빼고 보시면 돼요 네 성욕설을 빼고 요지는 이거잖아요 네 원래 남자애는 어머니를 좋아하게 돼있다 네 근데 뭐 좋다 이거에요 어머니는 맨날 잘해주고 뭐 아버지 맨날 패는 놈이라고 쳐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죠 네 근데 결국 프루이트는 그 아이가 아버지와 동일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거세공포라고 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세공포는 그야말로 성욕설에 기초한 주장인 거고 성욕설의 내용을 빼면 네 핵심은 공포에요 아 아버지가 무서워서 결국 아버지와 동일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아니라 아 그리고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성욕설을 빼고 얘기한 학자가 네 에리 프롬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에리 프롬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공포로 인해서 자기한테 반대되는 이념까지도 받아들이게 돼있다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공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을 중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결국 독재정권의 어떤 이데올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통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포군요 네 근데 근데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우면 거기에 저항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체로 아버지랑 똑같아져요 아 아버지처럼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나라가 네 엄청나게 큰 국가로 이제 비쳐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윤석열의 이 친일 심리는 네 이미 그때부터 싹이 탔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막 나가는 네 네 네 네 네 네 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집단 지금은 뭐 윤석열 정권을 많이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장악했더라고 디플로매트에서 인정할 정도 아닙니까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에 채웠다고 혹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부가재단 맞습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장까지 독립기념관장에 활용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네 이 뉴라이트의 특징을 좀 보면요 네 과거의 우파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면에서의 우파가 없어요 사실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파는 보통 어떤 걸 대변해서 나오냐면 자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형성됩니다 그렇겠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그렇죠 자기네 나라 독점자본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독점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익세력이거든요 네 보수세력 그 이익을 지키려고 얘네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렇죠 국가주의나 독점자본 왜냐하면 자국 독점 자본을 키려고 하니까 그렇지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대주의적인 독점자본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파는 없어요 원래 그런데 지구상에 한국은 이 우파가 한국 내에서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재벌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파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미국이 한국을 점령해서 해방 이후에 정치인 따로 키우고 매판 자본가를 따로 키웠어요 재벌도 미국이 키웠고 정치가를 따로 키웠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처음부터 한국 독점자본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거꾸로 한국의 독점자본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면 독재정권이 과거에 마음에 안 들면 재벌 하나 그냥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쓰러뜨렸잖아요 맞아요 정치권력이 재벌들이 설설 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뭐 네 잘못 보이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 재벌가들 미국의 슈퍼리치들의 하수인이거든요 대리로 내보내는 자기들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직계 사대주의적인 정치인들 맹노들이죠 거기에 국내 독점자본이 형성되면서는 이 세력은 어느 정도 외국자본가에 충돌을 하려고 합니다 즉 민족적 성향을 띈다는 거죠 거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든가 시민사대주의자라든가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의 전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형성된 집단이잖아요 사대주의 집단이 그래서 한국 국어는 원래부터 사대주의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대주의자들은 그래도 합리적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성리학자들 성리학자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대주의 이완영 같은 놈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빌부터야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사대주의를 했어요 이완영이 처음에는 러시아 사대주의를 했잖아요 칠러파였습니다 원래 칠러파였습니다 이완영이가 그러다가 여인전쟁 보니까 일본이 이기네 일본으로 갈아탔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미국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네 합리적 사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참 멋있어서 안 쓰고 싶은데 개인을 기준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자들 전통적인 사대주의자들이죠 특징이군요 근데 뉴라이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합리적 사대주의가 아니라 광신적 사대주의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꼭 없더라도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적으로 숭배하는 거죠 이야 이런 광신적 사대주의가 뉴라이트의 특징이라는 게 또 큰 문제인데 네 여기서 사대주의의 대상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아 우리는 뉴라이트가 칠일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칠일 세력이 아니라 친비 세력입니다 사실 그래요 본질이 그렇습니까 본질은 왜냐하면 이 뉴라이트가 받아들인 이념들이 네 미국적 이데올로 미국에서 나온 이데올로기들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민족을 부정하는 이념이죠 미국이 1990년대 이후부터 민족을 부정하는 이념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을 없애고 네 그 이승만 동상을 갖다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한국의 역사 따위는 민족 같은 건 없다 음 오천 년 역사 같은 건 그냥 국가만 있을 뿐이다 음 이런 식의 주의인데 이게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네 네 이런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이 친일 부분들이 결합된 거다 결합된 거죠 어 그래서 뉴라이트는 광신적 사대주의가 하나의 특징이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네 극단적인 반북주의가 또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전까지의 우부파는 아시겠다시피 박정희조차 남북협상을 하려고 했죠 했죠 네 평화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죠 뭐 적시자회담도 했고 이후럭도 왔다갔다 했고 실사공동선교도 있었고 네 노태우도 사실은 회담하고 싶어했어요 노태우는 뭐 전동환도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점이 훌륭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북방위교라든지 그런 식으로 역대 극우 세력들 다 북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네 어디 간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이 이승만만 멸공통일이나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뉴라이트는 극단적인 반복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무력통일 멸공통일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부합된 인물은 당연히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만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등장 이런 이념적 기초를 심리를 배경으로 등장을 해서 주요하게 활동한 게 뭐냐면 자기가 친일 행각을 한 것 네 사대주의 짓을 하는 것 네 그걸 합리화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교활하더라고 네 논리가 아주 교묘해요 네 그 논리를 교묘하게 피면서 네 칠일파가 애국자였다라는 것을 공인받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예 본질은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협조한 거다 우리는 애국자다 해방 이후에도 그거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의 친일 행각을 합리화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정당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파가 애국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승만을 그래서 띄우는 거고요 네 자기들의 그런 입장을 내세우려고 네 근데 한국 사회에 왜 이런 뉴라이트 같은 괴상한 집단이 등장했느냐 하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70여 년간에 일단 적폐청산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죠 네 70년 동안 적폐청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못 받았습니다 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의 좌절이 이제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때부터 70년간 적폐청산을 못하다 보니까 칠일파 세력들이 한국을 계속 지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간땡이가 붓게 되는데 그걸 부추긴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입니다 아 칠일파들이 자기들이 70년 동안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 버티곤 있었지만 네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4.19 혁명이 터진다든가 아 아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 우리 이번에 혹시 당하는 거 아냐 아 겨우 넘겼어 좀 있으니까 또 광주화에서 항쟁이 터져요 네 6월 항쟁이 터지고 이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되죠 네 그리고 90년대쯤 들어오면서 친일인명사전도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오늘 언젠가는 이거 한번 당하겠는데 처벌 받겠어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는 친일을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고 감히 식민지 근대화론 따위를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진영 80년대 후반부터죠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자 이게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는 동시에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자본주의권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거죠 역사의 종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 엄청 팔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 본성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협력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맞는 거다 인간 본성에 따라서 사회주의가 망한 것은 필연이고 자본주의는 인간 본성에 맞으니까 영원할 것이다 앞으로 역사에 바뀌는 것은 없다 자 자본주의 제도가 영원히 인류의 미래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언 후쿠야마니 뭐니 이런 미국 지식인들이 떠들어댔죠 이 분위기가 전세계 진보운동 세력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진보운동을 그만두게 되죠 위축되죠 특히 진보운동에 기어들어 있던 들어와 있던 출세분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진보운동이 잘 나갈 때 80분자 확 화나산처럼 터오를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출세해보고자 했던 김문수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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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 인사들이 사실 운동권 출신이 많아요 맞습니다 박훈수 김영환 이런 애들이 완전히 새 됐는데 큰일 났는데 우리 이걸로 출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출세는 커녕 앞으로 영원히 미국의 시대가 진행 1급 패권 시대가 앞으로 열릴 텐데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빨리 전향해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전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진보 운동도 거의 무너지자 안 되겠다 해서 다 전향을 한 거죠. 이때 이 굴구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4.19님, 6월 항쟁이 한 번씩 터지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졸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미국 시대가 완전히 열렸고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우리들이 영구 집권할 거 아니야. 우파가. 그러면 왜 우리가 친일을 숨겨야 돼? 왜 우리가 마음 저리고 살아야 돼? 그때부터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뉴 라이트죠. 우리가 앞으로는 걱정할 게 없는데 미국의 시대가 영원할 건데 겁대가리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자신감과 오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애국자야. 우리를 인정해. 그리고 앞으로도 친일할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하나의 국내적 배경은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막 진행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개인 이기주의가 강화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국가랑 민족, 가족 이런 걸 잘 생각 안 하고 개인만 생각하는 시대가 열려요. 이렇게 되면 사대주의 있잖아요. 그 뉴 라이트 주장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전까지 국가다 민족을 중시하는 한국인들 특성에 비춰보면 뉴 라이트 주장은 전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저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배경을 타고 등장한 것이 바로 뉴 라이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윤석열이 어떻게 뉴 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하고 결합해서 이들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요직에 이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선 윤석열은 개인 심리 차원에서 보면 권위주의 성격자잖아요. 강자를 숭배하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대주의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 사대주의에 가장 취약한 성격이 이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의전적 인격장애 빼고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인데 이 사람이 또 아버지가 친일파예요. 글쎄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렇다고 말해야지. 문부정장학생이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에 빨리 경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에서 친일은 친미로 곧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리파들이 다 해방 이후에 친모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기반이 되었던 친리파 세력은 압도적인 친미파 아니겠습니까? 해방지프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친리파가 장악해서 여태까지 주물러 왔다는 얘기는 친미파들이 주물러 왔다는 얘기랑 통하거든요. 따라서 윤석열은 당연히 미국까지. 일본을 꺾은 미국. 일본도 하늘같이 숭배하는데 그 일본을 핵으로 꺾었잖아요. 미국이. 더 큰 나라고 더 무서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숭배까지도 가져갔겠죠. 이게 개인 심리적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즈음에서는 이미 뉴라이트가 전통적 극우 세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익 세력 내에서. 한국의 우익 세력 내에서 뉴라이트는 원래 좀 미미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단적인 존재였죠. 처음에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런데 점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윤석열이 대권에 동전할 때쯤에는 오히려 상당 정도의 주류를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시절에 특히 뉴라이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대선 때나 그 이후에 2022년 3년에는 뉴라이트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전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문제가 있다. 광복회 사람들은 광복절 기념으로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의 이데올로기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전에는 청공인이 떠들어 댔는데 김건인이 뭐 해갖고 그런데 이건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혜들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이라서 검찰총장 시절만 해도 뚜렷한 이념성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권에도 갈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념적 지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등장하게 되자 나름대로 이념을 장착할 필요가 생겼죠. 머리가 비어서 이 얘기 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책을 읽기 싫어하고 유튜브를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다 그거 유튜브 뉴라이트 유튜브만 보여준 거죠. 김건이가. 콕 집어서.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들인데 이것만 봐. 너 무식하니까 이거 열심히 외워. 열심히 외운 거죠. 그래서 윤석열 머리를 뉴라이트 쪽으로 꽉 채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하냐 하면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토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치열한 작전을 치고 있어요. 미국 패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힘은 없고. 결국 생각해낸 게 겁니다. 우리의 아직도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을 탈탈 긁어서 동맹으로 다 만들자. 구사 동맹으로. 그래서 나토의 세계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열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세계화에서 아시아 쪽 나토를 먼저 만들어서 합쳐야 되는데 유럽적 나토랑. 아시아 나토의 주축은 한미일입니다. 한미. 한미가 아니라 한일. 한일. 한일 군사 동맹입니다. 여기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핵심은 한일이에요. 군사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한일 군사 동맹에 목숨을 걸었죠. 뭐 한미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추진해서 완성한 다음에 뭐 오커스에 있는 호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이걸 유럽 나토랑 합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엔사에 독일까지 들어왔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독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방국가에 곧 일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랑 같죠. 즉 독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순상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유엔사라고 하지만 미군연합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령기구인데요. 그 안에 독일, 일본 뭐 막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시켜서 전 세계적 범위에서 나토를 만들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대화가 있다 이거잖아요. 이러려면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지금 미룰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했던 행태에서 큰 변화다. 뉴라이트 세력이 이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재단 한국학중앙연구회 독립기념관까지 또 많은 단체들을 요직을 싣겠죠. 그렇죠. 이게 그럼 윤석열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것은 우파 세력의 극우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뭐 천공인이요밖에 없었단 말이야. 심장치가 않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해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국민의 머리를 세탁하겠다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앞으로 이건 성공할 수 없죠. 성공할 수 없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일본 문제에 있어서 세뇌가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부대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글쎄 말이야. 그게 공포죠. 아까 얘기했다. 살벌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끔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걸 하는 목적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이유는 미국의 충실한 돌격대가 돼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에 한미일 프레임워크인가 사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이 됐고요. 거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비욘드가 나옵니다. 비욘드. 그걸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한국군이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만 문제는 당연한 거고 우크라이나나 중동문제까지 끼어들게 되는 그런 사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려면 한일관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무리해서라도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나라가 진짜 걱정입니다. 개판이죠. 그럼 뭐 윤석열이 이 짓하는 게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린이죠. 네. 아마 우익세력도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친일행감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